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경세TV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U 경쟁당국의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하나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3월 31일 하나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싱가포르, 티르키에 영국, 일본, 베트남 등 6개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한국방위사업청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매매 승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해양을 품으려는 하나그룹이 HD현대 등과의 호위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소스와 음료 등 다양한 식물성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재당은 해찬들 고추장이 국내 장류 브랜드 최초로 유럽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이라벨은 3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비건 인증으로 국제적인 공식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해찬들 100% 우리살 태양초 고추장 등 18종으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를 식물성 음료로 출시했습니다. 식물성 바유는 아몬드와 소이를 베이스로 사용해 비건을 지향하거나 유제품 섭취 시 속이 불편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한국 비건 인증원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LG생활건강이 중소변서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LG생활건강과 협력회사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협력회사의 안정적인 물품 공급으로 위탁기업이 차질 없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며 공정한 거래 문화가 조성되고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에 한정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장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탈업계가 라인업 강화와 신시장 개척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납품은 코에이 B2B 고객 전용 플랫폼인 코에이 비즈니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호텔에 특화된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객실 환경에 최적화된 코에이 제품과 케어 솔루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공급을 시작으로 코에이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실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타임투엑스포 박람회의 역사를 이해하다, 필더엑스포 박람회의 의미를 체험하다, 바이브위드엑스포 박람회의 미래를 마주하다 총 3개 섹션으로 진행됐으며 전시공간과 홍보부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함께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세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세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